안녕하세요 여러분 반대쌤입니다. 제가 지금 홍대를 와가지고 오늘은 홍대 브이로그를 찍어볼 생각이에요. 제가 커리를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오늘은 커리를 먹으러 갈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오늘 처음으로 저의 소니 액션캠을 구매를 해가지고 첫 게시를 하는 날이에요. 너무 신나. 그래서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지금 바로 커리집이 문 닫은 거 아니요 오빠? 열었지? 가볼까? 커리를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스타트! 저희는 홍대에 있는 델리 인디아 커리런드를 왔고요. 여기는 생생 정보통에 나왔던 곳입니다. 가봅시다. 나 못 그러겠어. 주문할게요. 이거랑.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랑. 버터난이랑 갈림란. 네. 알겠습니다. 정말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치킨. 치킨 마살라 하나랑. 또 빨락. 뭐였지? 빨락. 바니르. 빨락 바니르. 치킨 마살라 하나랑. 빨락 바니르. 하나랑. 버터난. 갈림란. 이렇게 시켰어요. 어렵다. 저희는. 버터난이예요? 차원 마칸이에요? 아 다시요. 아. 차원 마칸. 발음을 시켰어요. 차원 마칸이에요. 제법 말해가지고 정정해 주셨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직접 이렇게 한글로 써주셨어요. 귀엽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그냥. 이게 치킨 마살라입니다. 이거를 찢어? 응. 어떻게 찢어? 이게 엄청 고소하다. 맛있어? 응. 맛있어. 난이 맛있어. 난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응. 하니르. 마카니? 응. 이렇게. 나이 훨씬 더 맛있어. 훨씬 더 맛있어? 다행이네. 좀 달달하고. 응. 이거 그냥 우리가 먹던 카레 같은 맛이고. 얘는. 내가 생각한 커리야. 이거예요? 시금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유명하다던 그 시금치를 넣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맛있어. 진짜 요거트랑 요구르트랑 딱 사이. 이 맛도 그래. 맛도 그래. 어. 맛도 그래. 배가 차는 느낌. 이제 나갈까? 저희는 이제 다 먹고. 이제 놀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친구네 놀이터에 왔습니다. 친구네 놀이터에 왔습니다. 두 분이세요? 네. 세각기 있는 구관 자리 이용하시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우와 너무 귀엽다. 짜자잔. 귀여워. 우리 그럼 바로 달고나 만들어 갈까? 응. 우리 달고나 만들자. 여러분 여기는 달고나를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최대의 장점. 최대의 장점이죠. 너무 예쁘다. 이야 너무 예쁘다. 어떻게 하는 거지? 아 빼는 거? 그런 거 같아. 설탕을 넣어주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 정도? 더. 됐어. 나 많이 먹을래. 알았어. 이게 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띄워주면서 녹여야 돼. 다들 understand? 잘 녹는 거 보이지? 좀 더 넣을까? 응. 설탕 더 넣었지. 나 많이 먹을래. 우리 같이 건강한 돼지가 됩시다. 다 녹았어. 어? 소다. 오빠 나 손 안 쓰는데 괜찮아? 응. 어? 소다. 어?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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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다 너무 많이 넣었나봐. 어떡해 오빠? 너. 뭐 누르는 게 없어. 처참. 한 번 더. 달고나는 이쪽에서 영화되는 게. 아 이건 아니에요. 거기 쫀득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아 어쩐지. 어? 민망하네. 콧만 닫아볼게. 소다 콩.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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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될만해? 오 이거야 이거. 오오. 계속 더 끓어. 더 섞어 터지. 음. 이 끈적거림이지. 너무 두꺼운 것 같은데? 너무 두꺼운가? 이거 놔두고 놀다 오자. 그래. 여기 오면은 음료수도 마음대로 뽑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럼 나는. 호두. 그리고 마음. 이렇게 케임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아. 틀링그랜 찾기. 어? 틀링그랜 찾기 있어? 아 요거. 요거 입. 요거. 산. 이제 없는데? 못 찾는 사람 딱밥맞기. 여기. 어. 여기. 다 짜란다. 쫀득이. 음. 오빠 우리 한리갈리 하자. 한리갈리를 할 거예요. 안 키고 한 거 아니야? 아냐아냐. 그제. 안 키고 한 거 같은데? 영상도 안 찍었어. 아 그래? 야 잠깐만. 당황스럽네. 빨리 딱바면 돼. regions 사이도 goes like.. 어떻게 저렇게 الذvantages 오저씬? phon wykor hahahahahaha! 오빠 제일로 댁계 때렸어- 오빠 우리 오목하자! 오목 50%! lettuce? 요 배. 나 개 잘해! 자 나부터 할게 검은 돌이니까 오케이 빨리 그 기회도 이깁니다 이거 다 막아 뭐? 안 막으면 지잖아 아 진짜 시작 아 너 재미네 승! 하나 둘 셋 넷 다 우야 그렇게 공격만 하다가는 딜 못 버는 거거든 한 번 더 해 됐어 이겼을 때 마무리 승! 저희가 한 시간 반이 8천원인가?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시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다른 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네 다락방에서 나와가지고 저희는 포인노래방이 왔습니다 이번 노래는 신난 점프입니다 개트로 되고 있어 오케이 개트로 되고 있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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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y 제가 1. 2. 3. 3. 오 나가 봅시다! 신나게 잘 놀았다. 모기 나왔어요! 모기 안 나와요! 님 같이 가세요! 못 구경하다가 배고파가지고 곱창 먹으러 왔어요 맛있겠다 엄마 곱창 먹을까? 응 너무 맛있어 맛있어 지금 밥을 다 먹고 대창을 또 추가해서 먹었는데 대창이 기름에 이렇게 싹 다 녹아버려가지고 먹은 거는 한 4분의 1밖에 안 먹은 것 같아요 난 아직도 배가 고프다 그래갖고 일단은 바로 늦었기 때문에 왕십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